고양이는 무척 귀엽습니다. 차갑고 도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내는 고양이. 2022년 현재 한국에서만 258만 마리의 반려묘를 기르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고양이의 진심인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고양이의 미친 세상이 오기 무려 160년 전부터 고양이에 미쳐있던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미쳐버린 작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양이와 함께하다 보니 고양이 신사라 불리며 국제 고양이 클럽의 회장지까지 역임한 작가. 바로 영국의 유명 삽화가 루이스 웨인인데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희노애락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바채로운 표정. 루이스 웨인 작품 속 고양이의 모습은 매일같이 관찰하지 않고서야 나오기 힘든 디테일인데요. 사실 그가 고양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에밀리 웨인에게 있었습니다. 루이스 웨인은 가정교사였던 에밀리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요. 당시 가정교사는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구설수에 올랐죠. 그럼에도 둘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서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 해부터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루이스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가 좋아하던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작가는 다양한 표정과 몸짓의 고양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가득 채워넣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의 대표작, 고양이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고양이가 무려 150마리나 등장합니다. 장장 11일의 시간을 들여 완성된 작품인데요. 작가는 고양이를 본 후 그 인상을 재가공해 그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파티를 즐기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두드러지죠. 자체로운 표현과 재미난 상상은 금세 루이스 웨인을 유명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정말 슬프게도 아내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이후 더욱 고양이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특이하게 그가 고양이 그림을 그릴수록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바뀌었죠. 골프를 즐기는 고양이, 안경과 중절모를 신 채 신사처럼 걷는 고양이 등 그림 속 고양이의 모습에는 사람이 일상에서 자주 행하는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내의 병상 생활에서 얻은 슬픔을 자신만의 예술로 재탄생시킨 예술가. 마치 사람처럼 그림을 담는 루이스의 도전은 훗날 톰과 제리 같은 고양이 의인화의 시초가 됐죠. 사실 고양이가 지금처럼 사랑받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고양이가 병균을 옮기는 주범이라 평가받기도 했고, 고양이의 도도한 태도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란 인식이 되기도 했죠. 루이스 웨인이 살았던 시기, 고양이는 그저 박해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웨인은 왜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루이스 웨인에게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터죠. 마치 영국 신사처럼 검은 턱시도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피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비오는 날 함께 거닐던 마당에서 루이스를 찾아왔는데요. 작품 위대한 고양이 피터에 그려진 피터는 맑은 눈을 빛내며 다소곳하게 앉아있습니다. 고양이를 둘러싼 부드러운 선의 나뭇잎 덩굴이 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루이스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루이스는 생전에 피터는 고양이에 대한 경멸을 잠재우고, 가정 내 반려동물로 영원히 바뀔 수 있도록 도왔다고 언급할 정도로 피터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피터를 통해 고양이를 향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죠. 그 끝없는 고양이 사랑은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피터의 그림이 큰 인기를 얻어 자신이 그린 사파가 실린 책을 40여종 출간했으며, 75개 출판사에서 1100종 이상의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고양이 엽서는 영국 국민의 크리스마스, 생일, 결혼식 등 각종 기념일을 축하하는 소식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15년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루이스의 작품이 걸려있지 않은 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영국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루이스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한 동화책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른들은 매일 아침 그의 사파와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읽으며 하루의 시작을 고양이와 함께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그 당시 인기가 많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림으로 유명사를 떨쳤지만, 루이스의 삶은 고통스러운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경험한 따돌림, 아내의 죽음과 가족들의 이른 죽음, 많은 비극적 순간이 그를 쉴 새 없이 덮쳤죠. 심지어는 고양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까지 지키지 못한 채,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대한 빚에 시달렸는데요. 계속된 악재에 루이스는 결국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극빈자병동에 입원한 작가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병원 관계자는, 루이스 외인 모금을 모아 루이스의 상태를 알렸는데요. 덕분에 루이스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된 넵스버리 병원에서, 고양이 그림을 아낌없이 그려나갈 수 있었죠. 루이스가 당시 그렸던 작품들을 보면, 고양이가 등장하는 아름다운 정원 뒤로, 병원 건물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마음껏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는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죠. 수병식이 그의 작품에선, 과슈, 컬러 석판화를 사용한 다채로운 색감의 고양이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펜과 잉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과거와 달리, 더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화경 고양이 시리즈는, 제작 순서를 알 수 없어 추후한 정신과 의사가 임의로 순서를 매긴 작품으로, 화려한 색의 구분성과 함께, 점점 잘게 해체되는 고양이의 형태가 눈에 띄는데요.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인 루이스 외인의, 바뀌어가는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 시리즈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작가의 어머니가 여러 색실을 엮어 만드는, 직물 디자이너였다는 사실 덕분에, 해석은 관람객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신의 올감에는 현실의 삶에 굴하지 않았던 루이스. 루이스의 작품 속 고양이는, 병에게 보란 듯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졌죠. 세상에서 가장 고양이를 사랑한 작가 루이스 외인. 고양이로 한가득 채워진 루이스 외인의 작품을, 한국 최초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 널 위한 구구 티켓과 함께 하는데요. 널 위한 구구 티켓은 한정된 수량으로 마련돼, 99명만의 아트러버를 위해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티켓 할인 혜택은 물론, 99분만에 위한 엽서 세트 혜택까지, 오직 널 위한 문화예술 독자들을 위해 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만큼, 구매를 원한다면 서둘러주세요. 굿즈가 포함되지 않은 최저가 티켓 구매도, 영상 설명란과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널 위한 문화예술이 추천하는 6월의 전시, 루이스 외인전. 오늘 전시는 어떠셨나요? 전시를 가실 분들, 그리고 아쉽게도 못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중이거나 궁금한 전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